오! 대박이야 어떡해! 네 감사합니다. 자 촬영! 경례! 안녕하세요 저는 VIP의 연출을 맡은 박훈영입니다. 휴일날 소중한 시간 내서 영화를 다 보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방원입니다. 귀한 일요일 저녁 시간을 저희 VIP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감민 여러분들 앞에 서는 자리이기도 해서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는데 영화도 저희들끼리 즐겁게 촬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출연 분들에게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중석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악역을 맡게 됐는데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선배님과 감독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을 받기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제가 그냥 죽긴 했지만 옆에 계신 잘생긴 장동거씨가 복수를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인사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주면 100만원을 돌파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예 그렇게 할게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 SNS에 VIP 아주 꿀잼 핵잼 허니잼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혹시라도 재미있게 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자리에? 없죠? 예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신 분이 만약에 저기 손 들었어요 지금? 지금 얘기할 때는 저만 봐주세요. 혹시라도 재미있게 보신 분은 당분간 인터넷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속의 VIP는 이종석씨 우리들 마음속의 VIP는 여러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마무리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최대한 정리 오오오오와 작곡 blev